최영이가 그러고 보니까 그거 닮았네. 밀림의 양자 레오 닮았네.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. 귀여운 사자. 아기 사자, 아기 호랑이, 맹수의 아기, 심바 이런 거. 그래서 별명이 아기 맹수예요. 아기 맹수, 다 닮았네. 호랑이 막 이런. 아기 사자, 우리 아기 맹수, 최영은 야, 우아하게 닌자요. 이거 닌자, 남? 이런 느낌? 아니 이게 좀 그런 오해인 거 같은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제 무술 중에 막 되게 여러 사람이 따다다다닥. 아, 분신술, 분신술. 그거를 표현하려고 이제 그림 그린 게 있었는데 그게 좀, 네. 한 번 봅시다. 아니면, 아니면 여기서 즉석에서 이렇게. 어떻게? 닌자, 닌자로. 음악 깔아줄게. 치아로 들어. 아, 치아로. 아, 신고 콩고. 자, 닌자 버전. 이거 100% 장담하는데 이거 짤 줍니다. 짤 좋아요. 귀여웠어요, 여러분. 이거 좋아요. 아, 귀여웠어. 자, 여러분 이렇게. 맞죠гppppppppppppppppp.